안녕하세요. 영희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커피 과자탕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에이스 과자예요. 샤보레 과자입니다. 쿠쿠다스 과자입니다. 카페 비스킷입니다. 마무리로 커피우유. 펜 HARitas 완벽하지 않아도gamot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뼈는 고소한 맛이에요 뼈는 고소하고 맛있어요 치즈스피 진짜로 치즈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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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물기가 잘 어울린다고 해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잡았고 파는 너무 안 빳지않고 달콤하고 맛있게 잘 볶은 것 같아요 치킨이 더 맛있네요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을 넣어서 맛있게 드세요 치킨은 제가 먹어야겠어요 소스에 찍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마요네즈 소스 매콤해요 이건 소스 매콤해요 마요네즈 마요네즈 커피 우유랑 같이 먹으니까 커피 향이 너무 많이 나요 역시 에이스랑 커피랑 너무 잘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땡기맛이에요 뼈를 마실 때 너무 좋아해요 뼈를 마실 때 너무 좋아해요 초콜릿 아이스크림 맛은 너무 달콤해요 이건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건 고소하고 맛있어요 조금만 더 먹었어요 오유가 많이 남아서 과자를 더 추가할게요 마지막은 초코콜릿을 만들고 있어요 초코콜릿은 너무 고소해요 초코콜릿은 맛먹고 있어요 초코콜릿을 만들고 있는 점점 더 더 맛있네요 초코콜릿을 만들고있어요 초코콜릿이 너무 강아지네요 초코콜릿을 만들어서 초코콜릿을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우유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소고기 놀랄게요 달콤해요 달콤해 잘 먹었습니다